수상해 멜로디의 이상한 광고 1부 어디서나 난 내가 된다 유니버스 이어팟 프로 우와 유니버스 이어팟 광고라니 멜로디가 있어도 잘 어울렸을 거야 우리한텐 왜 광고가 안 들어올까 여러분 멜로디에게도 광고가 들어왔다고요 우와 뭔데요 어떤 광고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명품 브랜드입니다 명품? 아 너무 떨려 명품 브랜드 광고 명품 광고 처음 찍는 거 티내니 무조건 써 본 척 엄청 좋은 척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멜로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브랜드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다양한 디자인의 의류가 있고요 아 그렇죠 예뻐서 저도 즐겨 입어요 네 그리고 패션 쪽으로는 다양한 악세사리 를 판매하고 있어요 네 고급스럽고 우아해서 저도 잘 착용하고 다닌답니다 아 역시 패션은 다양하니까 아 그리고 식품 라인도 다양한 상품이 있답니다 유명하잖아요 저도 종종 먹고 있어요 나라양 식성이 독특하시네요 저 잠시 회사 측과 이 얘기를 잠시만요 반응이 이상한데 대체 무슨 브랜드길래 저, 저게 뭐야? 강아지 브랜드? 그럼 음식은 사료? 의류면 강아지 옷? 강아지 액세서리면 목줄이잖아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?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? eses última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스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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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롤